주말인 오늘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가 26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다만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서쪽 지방에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비가 확산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에 10에서 30mm, 남해안은 최고 60mm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후 늦게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고요. 또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이 연무가 껴있는 곳이 있겠고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높아 따뜻한 아침인데요. 광주가 16도까지 올라서 있고 화순과 구례 14도, 6시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만큼 올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광주 26도, 담양 25도, 구례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의 보급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을 웃돌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